여러분 여기는 이탈리아 아침이되면 아침이되면 아주 좋아요 이리 왔네 어디 아프세요? 제 얼굴이 어떤가요? 본인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네, 중요한 건가요? 자, 이탈리아! 좋은 아침입니다! 저는 잘 때 다 먹거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 번 다 주세요 빨리 빨리 주세요 빨리 조심 먹어야 돼요 빨리 난 못 먹는다 이제 난 이러고 계속 찍고 있어야지 계속 찍고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네 지금 제가 처음 습격한 방이 이 방이거든요 네, 하필 제 방이 뭔지 가요? 제가 가까워서 네? 제가 가까워서 뭐고 계셨어요? 너무 졸려요 방금 호성이가 밥 먹으러 나가서 깼어요 로우 씨도 나갔나요? 네, 나갔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탈리아에서 아침을 마시는 소름이 어떠신지요? 이탈리아에서 아침은 굉장히 졸리네요 에이스와 가론이 방은 과연 뭘 하고 있을지 뭐야, 아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역시 저 에이스 저 형은 풀 세팅을 하고 있었네요 메이크업 다 한 거예요? 무슨 메이크업을 해요 시키만 했어요? 네, 지금 딱 머리만 감고 아침 먹고 갔다 갔습니다 지금 애인형은 자고 있어요, 이런 거 아 그래요? 로우 못 봤죠? 로우 밥 먹으러 갔대요 네, 로우 밥 먹으러 가고 몇 시에 일어났어요? 저 9시 반? 아 진짜요? 어 7시 반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난 거예요? 형은 아침형 인간이라서 저기 아 형님 그 그 잡옷을 한번 찍어주세요 저기 꿈틀이 있는데요 꿈틀이 여기 왕꿈틀이가 있는데요 뭐죠? 안녕하세요 장고벌레 애벌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장고벌레씨 인사해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조직 기대되세요 기대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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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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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에이스 바른방 가고 형만 갔었거든요 네 우윤형은 자고 있더라구요 형이 제일 부진을 안했어요 왜요? 우윤형은 형만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추멜병도 왔었어요 그래요? 다모델부 세인트반 지우리 조시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하나로써 아야 우리를 보러 왔어 고마워 고마워 응 근데 그렇게 평생 모르다가 그렇게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아이돌인거잖아 그렇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응 실감이 안난다 평소에는 사실 우리도 모르잖아 그냥 데뷔 전이랑 데뷔 후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 나는 똑같이 연습하고 몰라 근데 나는 그 차이는 있어 그냥 나도 연습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습생 때는 돌아보면 약간 행복한 그런거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은 진짜 연습만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뭔가 가수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나서 일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렇지 일적으로 힘들 때가 있거든 응 난 진짜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뭔가 사람들 앞에 쓰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성취 확실히 성취감이 들을 수 있는 뭔가 큰 목표가 있어야 뭔가 내가 일상을 이어 나갈 수가 있어 뭔 말인지 그렇지 응 되게 우리 7명만 보면은 처음이랑도 되게 많이 달라졌다 엄청 달라졌어 되게 분위기가 성격도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 나는 초반에 그 나도 되게 낯을 많이 가린 성격이잖아 그래서 초반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응 근데 그리고 난 반이형도 약간 처음에 무서웠어 처음에 또 안 무서웠어? 나 무서웠어 역시 너랑도 처음에 싸웠잖아 맞아 근데 그때가 처음이다 맞아 맞아 너도 나만 해도 누구랑 싸웠어 나? 휘준이 나 진짜 휘준이 진짜 무섭다니까 진짜 휘이 무섭지 괜찮네 엉덩 이게 계속 괜찮겠다 엉덩 숨쉬기 엉덩 넘어가 볼게 어 넘어가 봐 진짜? 진짜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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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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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감사합니다